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쌤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2016년 6월 학력평가의 3번 문제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목적을 골라내는 문제는요. 한 사람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 안내문을 듣고 풀어내는 문제죠. 우리가 안내문 속에서 어떤 힌트를 얻어서 답을 풀어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스크립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말을 시작합니다. Good morning students. This is an announcement from the student council인데요. 자 학생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안내 방송은요. 우리 학생회에서 하는 방송입니다. These days excessive food waste has become a problem in our school. 요즘 이제 과도한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학교의 굉장히 큰 문제로 이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So our school is spending a huge amount of money getting rid of this waste. 인데요. 우리 학교는 이제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9월부터 12월까지 학생회에서 직접 음식 잔반을 줄이는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 캠페인은요. 우리 학교 학생식당에서 직접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날을 잔반 없는 날 그래서 No Left Overs Day를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Through this campaign we expect to cut costs and will donate the money saved to the charity입니다. 자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서요. 우리는 음식물 처리를 하는 비용을 줄이기를 기대하고요. 자 그렇게 줄여준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네요. So all students, 모든 학생들은요. Please keep in mind our small steps can make a big difference.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학생들이 우리의 작은 스텝 하나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항상 keep in mind 명심을 해주시고요. We need your support and participation in our No Left Overs Day campaign. Thank you 하고 끝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No Left Overs Day 이렇게 잔반 없는 날을 하는 캠페인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번 안내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요. 이제 No Left Overs Day를 우리가 시행하기로 했으니 여러분들 같이 좀 참여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안내문이었죠. 그래서 1번부터 5번 어떤 내용 있나 한번 볼 건데요. 자 학생의 개체를 안내하려고 입니다. 학생의 개체라는 거 지금 우리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었고요. 2번은요. 학교 식당 이용을 권장하려고 물론 학교 식당을 이용을 하긴 합니다만 이게 주된 메인 내용은 아니었죠. 3번은요.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자 위생관리 내용 안나왔었죠. 그 다음 4번입니다. 불우이웃돕기 모금활동을 장려하려고 자 물론 우리가 아낀 비용으로 이제 불우이웃돕기를 하겠다라고는 했으나 이게 이제 모금활동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의 목적은 아니었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행사를 홍보하려고 가 답이 되겠죠. No Left Overs Day에 대한 홍보 내용이었으니까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불우이웃돕기나 학생 식당 이용을 권장하겠다라는 내용들 이 중간중간 물론 나오긴 했지만요. 이제 3번 문제 속에서 가장 주된 목적을 찾아내는 것 답이 5번이었기 때문에요. 꼭 끝까지 들으시고 정확한 답변은 골라내는 연습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음원 한번 들어보시면서요. 자 여러분들 들리는 거 들리지 않는 거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good morning students. this is an announcement from the student council. these days excessive food waste has become a problem in our school. our school is spending a huge amount of money getting rid of this waste. So, from September to December, the Student Council will conduct a campaign to reduce food waste in our school cafeteria and make every Wednesday no leftovers day. Through this campaign, we expect to cut costs and will donate the money saved to a charity. All students, please keep in mind, our small steps can make a big difference. We need your support and participation in our No Leftovers Day campaign. Thank you.